젠장… 어쩌다 이런 신세가… 그 엘프 새끼들…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는데 감히 나를 팔아넘겨? 어이 신입! 네, 저요? 노예 시장은 처음인 것 같은데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이번 경매에 엄청난 변태가 참여한다는 정보를 들었거든 그, 변태요? 소문에 따르면 이 종족들을 사다가 천천히 능욕하는 걸 즐긴다고 하던데… 취향이 너무 끔찍해서 다른 엘프들한테도 경멸받는다더군? 뭐, 뭐쪼록? 눈에 안 들기를 바라는 게 좋을 거야? 저, 저, 저 뭔 취향이길래… 너, 인간! 다음은 너다! 빨리 튀어나와! 자, 잠깐만요! 아직 맘에 준비가… 자,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이번 상품은 무려 인간족 산정남성! 그럼 500골드부터 경매 시작하겠습니다! 지, 진정하자… 절망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 완전히 X댄근 아니야… 그 변태 엘프라는 놈 눈에만 안 뜨면 괜찮… 2000골드! X댄다… 2000골드! 셜벗d X댄, 무조건 저 새끼가 그 변태잖아… 안돼… 제발 저 자식한테만을… 7000골드! 이럴 수가! 오늘 입찰가 중 최고 금액에 나왔습니다! 7000골드!!! 42번 참가자님께서 7000골드 불러 주셨습니다!! 시, 살았다… 감사합니다…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더 부르실 분 계신가요? 3, 2, 1 낙찰되었습니다! 인간족 산적 노예는 7천 골드에 42번 참가자께 수령되었습니다! 자 가라 이제 저분이 네 죄인임이시니까 아씨 알아서 갈 테니까 밀지 좀 마요 재개 골 좋다 변태 새끼 날 못 산 게 그렇게 본한가 보지? 조금만 조금만 돈이 더 있었어도 저인가를 구해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상심치 마십시오 어르신 그만큼 다른 노예들을 풀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잠깐 뭐야 당신 변타 아니었어? 무험한 놈 사비를 털어서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계신 어르신한테 감히 무슨 말버릇이냐 미안하네 이방자여 엘프 사회에서는 아직 노예 거래가 합법이라 이런 식으로밖에 도와줄 방법이 뭐, 뭐야 졸라 착한 엘프였잖아 잠깐 그렇다는 건 오지마 이 변태 나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변태라니 오해야 난 그저 인간하고 한번 해보고 싶었을 뿐이야 구, 구라치지마 취향이 너무 끔찍해서 다른 엘프들한테까지 경멸받는다는 거 이미 다 들었거든 하이 누구한테 들었는진 모르겠지만 다 거짓말이라니까 자, 못 믿겠으면 니가 주도해서 해도 되는데 뭐, 뭐야 진짜 그냥 평범한 취향인 년이었나? 그럼 대체 왜 그런 소문이… 아니면 역시… 내가 먼저 들이대는 게 긴장 풀리려나? 굼짝마! FBI다! 이미 조사는 다 끝났다 더러운 범죄자 자식 당장 그 돈 치우진 못해? 허, 범죄자라니? 얜 내가 돈 주고 내가 산 정당한 내 소유의 노예거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어! 거기 인간… 네? 저, 자료? 아이가 어떻게 되지? 어… 저… 스물여섯 살인데요… 스, 스물여섯? 이런 더러운 패드필리아 새끼 800살이나 처먹고 부끄럽지도 않냐? 저렇게 어린애를 상대로 뭘 하려 했던 거야? 김혜순 당신을 아동청산행에 관한 정범죄 행위로 체포한다 변명은 서해 가서 하시지 극찍이라… 거의 다 됐었는데… 괜찮니 꼬마야? 저 아줌마한테 뭐 이상한 짓 당한 거 아니지? 아… 네… 아직은… 그래, 착하다 많이 무서웠지 누나가 꼭 집에 데려다 줄게 그래? 그래, 그래, 그래… 한글자막 by 한효정